이게 안 터져 어 된다 된다 되는 거야? 되는 거 같은 안 되는 거 같은 되는 거 같은 안 되는 거 같은 느낌적인 되는 거지 잘난 거 같은데요? 오케이 됐다 하이 오랜만 터져요? 돼? 터져? 오케이 터졌어 사우디캅 홈추 영탁캅 하하하하 어 어 왓니 아카 디마캅 야 하하하하 자 저는 지금 여기가 공연장 이름이 뭐죠? 라아 마아 아까 무슨 스타디움이었죠? 한 번씩 있네요 라아 마아앙 그 라 차 망 칼라 나 차 망 칼라 내셔널 스타디움 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공연장 뒤쪽에 뒤쪽을 보고 계십니다 뒷쪽 뒷쪽 모습이요 뒷쪽 저 너머로 이제 객석이 있구요 도 도 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댓글보여! 댓글보여! 엄청 크네요. 그죠? 엄청 크죠? 굉장히 사이즈가 너무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! 지금 현재 딜레이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라이브를 펴봤습니다. 터져서 다행이다. 생각보다 날씨가 그렇게 많이 덥진 않아요. 선선합니다. 다행이에요. 야외인데 그래도 저녁 공연이라서 지금 수상석에 아티스트들이 착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저도 슬슬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동인가요? 지금 아니고요? 지금은 아직 안 돼요. 드론이 있다 드론. 드론 아니야? 비행기야? 비행기야? 아 비행기야? 아 비행기야? 아.. 주문인줄? 지금 한국이 시간이 어떻게 되죠? 한국은? 지금 저녁 8시 반이에요. 8시 반? 다들 뭐 저녁 식사하시고 휴식을 취하고 계시겠군요. 봅시다. 아니. 근데 우리 팬들은 보면 내가 라이브... 라방 하잖아? 댓글을 별로 안... 댓글을 이렇게 별로 안 쓰시는 거 같애. hourly가 엄청 올라가던데 저녁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래그래. 아 끊겨져. 이게 느려서 그런 거 같은데요. 당신 핸드폰이 느리겠지. 하하하하 잘 뭐 괜찮아? 안 끊겨? 잘 나오고 안해요 이쪽 한번 구경시켜 드릴까? 사이드차 아직 입장이 다 안된건가? 입장이 다 안된건가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지금 이제 오프닝 영상이 손실되고 있다고 합니다. 제가 정말 옛날부터 다두이 형들 정말 팬이었는데 오늘 인사 나누고 사진 찍고 해서 기분 좋습니다. 이제 슬슬 준비를 하러 가보겠습니다. 저녁 잘 챙기시고 안녕 제가 스토리로 계속 보고할게요.